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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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유능한 건축 설계사고요. 그리고 일에 있어서는 냉정하고 냉혹하기도 하고 완벽주의자입니다. 그래서 완벽주의자이다 보니까 까치한 면도 있습니다. 시작되겠습니다. 그 원작을 보면은 진호가 샤오의 전라노출 씬이 있어요. 이번에 드라마 개인의 취향에서 그 장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노출 씬이 어느 정도까지 수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이민호 씨의 노출 씬 네 일단은 상반신은 한 번 벗었고요. 그리고 하반신도 벗을지 안 벗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반신 노출 씬은 꽤나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. 모раж의 도시 소상한